박준주 씨. 아우 간단하게. 현석은 저 종혁 형 보세요. 따라하세요. 저는 올리가 따라하세요. 해보자. 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어요. 자 박중규 씨. 잘해요. 잘해요. 배우 보고 한대. 배우 보고 한대. 배우 보고 한대. 배우 보고 한대. 잘한다. 하나. 외줄 타기. 외줄 타기. 자 이렇게 해서. 자 경기팀하고 동물입니다. 자 저희 팀 말이죠. 유빈 리원. 자 가겠습니다. 이현 씨. 왔어. 왔다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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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 지나세요. 이미 움직였어요. 엽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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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왔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첼로! 자, 혜원 씨! 어, 알았다는 얘기예요? 네. 아, 알았던 얘기니까. 왔어, 왔어. 어휴, 저거. 설사. 설사. 자, 자꾸 입이 움직여요. 저 입을... 마스크를 쓰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건 괜찮다. 오케이! 하나!